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6일 월요일 손상주TV 준비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1TV가 재가동되니까 한 4천명에서 5천명의 육박하는 시청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호응에 감사합니다. 빨리빨리 되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여러분 아시는 5월 16일 5.16 61주년인데 윤석열 정부도 정치권도 언론도 모두 조용합니다. 반면 내일모레 5.18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한다고 날리고 강주가는데 장관 수석도 동행하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함께 가자고 했다느니 온갖 소리들이 들립니다. 솔직히 열받는 소식만 전해오는 하루였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이 모양이 고려됐는지 정은희가 제정신이 아닐 때 미사일 몇 방이라도 갈겨서 국회의원들이나 근력자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그런데 장관 하건대 아무리 부정을 하려고 해도 5.16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은 없었을 겁니다. 어디서 지금 배에 기름 끼 끼인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습니까? 쩌스리랑카나 아니면 필리핀처럼 새끼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이런 꼴을 면치 못했을 텐데 배에 기름 끼 끼게 잘 먹여 놓으니까 매일 치고 먹고 싸움 잘 바랍니다. 자파들이 아무리 5.18을 축혀 세우고 아무리 5.16을 깎아 내린다고 해도 대한민국에서 박정희 정신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한 나라의 역사가 어떤 특정 역사들이 성역이 되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학문에 밖에 있다면 결코 그 정신은 성화되지 못하고 망가질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을 법으로 강제하거나 국민들에게 감옥이니 벌금이니 하는 이런 제재를 가하는 이런 엉터리 정신이 있는 동안에는 절대 그것이 국민 전체의 정신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자파들은 저거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지만 자신들만의 역사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반면 그런 자파들의 굴복한 부끄러운 민낯을 하고 있는 우파들의 이 현실이 너무도 암담하다는 것을 또 한 번 체감을 하겠어요. 이 시간에는 자파들의 부끄러운 짓거리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할 겁니다. 우리는 흔히 민주당에 민주 없고 정의당에 정의 없고 국민의힘에 국민 없다는 말을 합니다. 한 발 더 나가 하도 정치인들이 개판을 하니까 그 당의 이름에다가 이상한 주원구시를 붙여서 부르는 것이 일반화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만진당, 터진당, 뭐 무슨당 아휴 이 모든 것이 그 잘난 위정자들과 정치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추잡스럽고 더러운 꾸중물 같은 것이기에 지금이라도 국회는 해산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이 하루라도 국민들로부터 칭찬받는 국회가 아닌 눈만 뜨면 싸움 질리고 눈만 뜨면 나나 망하는 짓거리들만 해야 됩니다. 없이 부끄러운 성추문, 성폭행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오늘 성비위 논란에 휩싸인 박안주 의원을 전격 제명했습니다. 피해자가 당에 제보한 지 2주일여 만에 제명을 한 겁니다. 징계 과정에서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성비위에 연루된 의원들을 두둔하고 지도부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비위 의혹 징계를 요구하면서 물타기 논란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비위에 대한 민주당 태도가 최대 악재로 떠오르는 이 순간 정의당에도 한방 트졌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박안주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정의당은 지난 12일 윤호중 박지연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당 차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의당 장태수 선대위 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성범죄로 정권을 반납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태도 이전에 연이헌 성범죄로 피해자의 고통을 양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 말하면서 이같이 비판한 것입니다. 또 민주당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하고 국회 의원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을 향해 큰 소리를 쳤던 민주당을 그렇게 비판했던 정의당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는 폭로가 터져나오고 정의당 청년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27세 강민진 씨가 오늘 지난 4.11일 전국 당 간부 억고식 행사 후 열린 술자리에서 지역 시당 위원장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지도부에 이런 사실을 알지만 지도부는 이 이야기를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했다고 폭로를 한 것입니다. 지난 2019년 8월 심상정 대표에서 정의당 청년 대변인으로 임명된 강 씨는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다고 회의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전에 지도부가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경고하겠다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까지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회의에서 아무도 이 이야기를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발언을 했다면서 이런 이야기가 제게도 압박감으로 다가왔고 저도 바깥에 이야기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됐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또 성대회의가 끝나고 가해자로부터 계속 전화와 문자가 왔다면서 이에 대해 당 지도부 다른 분께 건의했고 그러자 연락은 곧 멈췄다고 말했습니다. 강 씨는 또 갑질내역으로 자리에서 물러나 당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을 당시 다른 당직자가 도와주겠다며 접근해서 또 성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이게 고압지졸당도 뭐하는지 그립이게 이게 강 씨는 가해자가 도와주겠다며 접근했고 성폭력을 행사했다면서 제가 현장을 빠져나오려고 할 때 물리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 씨는 한국 여성의 전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난 13일 정의당 당기위원회도 이 당직자를 제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첫 번째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로 이번에 공천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 씨는 이번에 가해자가 지방선거 정의당 단체장 후보로 출마하는데 저에게도 계속 그 사람 선거운동 홍보문자가 오고 있다면서 그런 문자 받을 때마다 철렁한다고 보수했습니다. 아유 더러워서 방송하기도 참 거리네 피해자인 강 씨의 어머니 이모 씨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눈물이 난다. 대체 정의당이 어떻게 이를 수가 있느냐고 분노했습니다. 이 씨는 제 딸이 너무나 큰 고통을 겪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다. 딸이 극단 선택을 생각하고 정신병은 폐사병 등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제 가슴도 너덜너덜해졌다면서 딸은 지금도 바깥에 남았을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 볼까 봐 생그라스를 끼고 모자를 폭 눌러쓴 이후에야 겨우 외출을 한다면서 집에서도 불안함이 자주 밀려와 몸을 뜰 때가 많다. 결국 저를 미뤄대서 가족들도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어머니 이 씨는 또 딸이 정의당에서 겪은 성폭력들을 틀어놓았을 때 솔직한 제 심정을 하는 당사를 찾아 멱살을 잡고 너가 인간이니 너 같은 게 정치를 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면서 이제는 어떻게든 제 딸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사죄를 받을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딸을 보며 심장에서 피로물이 난다. 대체 정의당이 어떻게 이를 수가 있을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씨는 그러면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던데 없던 일처럼 지방선거에 공청을 해주고 제 딸이 절박한 위치에 내몰려 있는 것을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르는 일들이 정의당에서 일어나고 있었다고 비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강 씨의 폭력에 대해서 정의당은 지도부의 은폐 시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여행국 대표는 한 방송과 통화해서 강 씨의 요청에 따라 관련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고 강 씨의 요구대로 서면 사과를 받고 마무리된 사안이라면서 진행 과정에 대한 증거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은 또 강 씨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제조한 또 다른 당직자에 대해서는 조사가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 이어서 정의당에까지 털어나온 이 성폭력 사건 성추행 사건 성비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의 악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난 3월 직장 내 갑질 의혹으로 물러난 강 씨가 당 지도부의 성폭력 은폐 의혹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민주당을 비판하던 정의당의 꼴이 말이 아닌 꼴이 됐습니다.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오늘 6월 지방선거에 성비위 문제가 악영향을 끼치선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민석, 오고돔, 박은순에 이어서 박안주로 이어지고 다시 정의당까지 이거 도대체 자파들은 이거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길래 이 성과 관련된 걸 이게 진짜 성인지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이 너무 물러나는 거 아닌가? 이것들 여성을 알기로 개떡으로 하는 이런 인간들 아유 진짜 생각하는 참 반대로 생각을 하면 국민의힘은 6월 선거를 앞두고 호재를 만난 경기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는 잘 싸우는 투사가 없는 탓에 이 좋은 호재를 제대로 여론전도 펼치지 못하고 반대로 청문회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야당에 질질 끌려가는 형국입니다. 그럴 이유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그만큼 이준석이를 빨리 쳐내야 된다. 이준석이 두고 있으면 큰 나두의 악재가 될 것이든 딱 그때가 되어버렸어요. 성상납으로 경찰에 고발된 이준석 때문에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준석은 국민의힘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랄까 이거 하다 말아도 증명이 된 겁니다. 오늘 더거적 국민의힘을 바라보면 가슴만 바꿔봤다. 38살에 이준석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이 헛수아비 같은 국회원들을 보면서 과연 윤석열 정권이 한탄대로로 갈 수 있을까 처음부터 걱정입니다. 강함은 세력이 없으면 어떻게 버틸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과연 국민의힘이 우파정당인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좌파정당으로 전향하시고 당을 해체하던가 그것도 아니면 이준석이를 쫓아낸 거로 당을 새로 전녀를 재정비하시기를 촉구하면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교시인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제